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오늘은 29번을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피시지는요. 단복수형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치 단수명사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단수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들의 각각의 종은 감지할 수 있대요. 다른 범위의 냄새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자들을 감지할 수 있는 종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분자들이 무슨 분자들이냐. 선행사가 복수니까 관계대용사도 복수가 돼서 복수동사가 나왔죠. 존재하는 모든 분자.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이냐. 그 종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분자들을 감지할 수 있는 종은 없다는 거예요. 즉 존재합니다. 우리가 몇몇 것들이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하지만 다른 몇몇 동물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잠깐만요.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어떤 것. 다른 몇몇 동물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역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맡을 수 없는 것도 있고 다른 동물들이 맡을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우리는 못 맡은데 다른 동물들은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있고 그 역도 그러하다니까 다른 동물들은 냄새를 맡을 수 없지만 우리는 맡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를 감지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차이점이 개체들 사이에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뭐뭐와 관련하여 능력과 관련하여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 혹은 얼마나 유쾌한지. 그 냄새가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유쾌한 것처럼 보이는지에 관련하여 개체들 사이에 또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좋아해요. 고수의 맛을. 미국에서는 슬란트러우라고 알려져 있는 커리엔더의 맛을 어떤 사람들은 좋아한대요. 이것도 고수고 이것도 고수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것을 즉 고수의 그 맛을 비누 혹은 유쾌하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제 와이프는 고수를 좋아하는데 저는 고수를 싫어합니다. 이 효과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는 가지고 있어요. 깔려있는 즉 내재된 유전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점 때문에. 유전자 안에 차이점 때문에. 그런데 그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냐. 그렇죠. 통제하는 유전자. our sense of smell을. sense of smell을 후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후각을 통제하는 유전자 안에 있는 차이점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내재된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냄새의 선별이라고 하지 말고요. 냄새의 집합들은. 냄새의 집합은. 어떤 냄새들이냐. 특정 종에 의해 감지된 냄새의 집합은. 그리고 방법은. 이렇게 보세요. 그 냄새가 감지되는 그 방법은. will depend upon. 달려있습니다. 달려있습니다. 그 동물의 생태에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response. 응답이죠. 반응이죠. profile. profile이라고 해도 되고 반응도표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를 각 종의 반응도표는.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병렬 구조돼요. 이거 이렇게 병렬되는 걸 확인하세요. 각 종의 반응도표가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그 각 종이 찾아내도록. 냄새의 원천을. 근데 그 냄새의 원천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게 선행사니까 대시고. 그 다음에 복수가 된 거예요. 뭐뭐와 관련된. 그 종과 관련된 냄새의 원천을 찾아내도록 가능하게 해주고요. 또 응답하도록 해줍니다. 또 반응하게 해줍니다. 그에 따라서. 다시 한 번요. 각 종의 반응도표가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그 종이 찾아내도록. 그 종과 관련된 냄새의 원천을 찾아내도록.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도록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